헤이 레이디즈! 안녕하세요! 레이디스코드입니다! 네, 오늘 저희 이즈 앨범 예뻐 예뻐가 드디어 발매되었습니다! 네, 저희 이즈 앨범 화이트북 제목은 예뻐 예뻐인데요. 화려한 브라시스 시점과 펑키한 비탈이 등으로 더욱 더 신나는 댄스군입니다. 네, 저희 레이디스코드의 특성을 살린 포인트 가사가 매력적이니까 들으실 때 꼭 귀 기울여주세요! 네, 그리고 저희 예뻐 예뻐 무대도 많은 관심 가져주세요! 네, 조만간 여러분을 분노될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하는 레이디스코드가 되겠습니다! 네, 지금까지 레이디스코드였습니다! 감사합니다!